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나와 함께 온전히 깨어있으라. 믿음 생활의 처음 단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기보다는 주를 위해 깨어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성경의 게시를 통해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겟세만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하나가 되자고 제안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요. 주님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너무 가혹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도 흠이 없는 주님과 함께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만일 주님의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조차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주님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겟세만해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깨어 우리를 돌보신다는 생각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최대한 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 가운데 잠이 들었고 그처럼 친밀했던 3년 동안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주우심과 부활과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후로 그들은 그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